먼저 사회자료를 소유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최근에 영화 담보와 엠비엠 드라마 나의 위험한 한해에서 인사드렸던 연기자 겸 오지겐 게잉캐스터 이동식입니다. 여러분 반갑습니다. 제가 부득이하게 코로나19 환산 방지를 위해서 마스크를 쓰고 진행하는 점을 좀 널리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신부 체량이하게 부름을 받고 오늘 이 자리까지 함께 오게 됐는데요. 오늘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분들이 함께하지 못해서 우리 신랑신부도 아쉽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열패로 많은 성원과 박수와 응원을 보내주신다면 우리 신랑신부도 가슴 따뜻하게 오늘 이식을 의미있게 치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 두 사람이 감동할 수 있도록 여러분 큰 박수로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 그럼 지금부터 신랑 박성준 군과 신부 체량 양의 결혼식을 시작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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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